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지금 창 밖에는 비가 아주 주룩주룩 내리고 있고요. 저는 굉장히 넓은 강의실에 혼자 앉아서 녹음기를 켜고 HTML이라는 대본을 읽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네요. 아무튼 무서워서 그냥 막말해봤어요. 아무튼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HTML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HTML과 관련한 여러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 배운 이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직접 뚝딱뚝딱 개발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지점을 왜 배우고 있는지 확실하게 다시 지도를 보고 가야지 길을 잃지 않겠죠. 우리가 개발할 것은 웹서비스라고 했죠.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그리고 응답하는 서버 즉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 중 서버용 서버 쪽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건데 이때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파일이 바로 HTML 파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웹서비스를 만들 적에 클라이언트와 우리가 만든 웹서비스 사이에 어떤 파일이 오가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서버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HTML은 웹 어플리케이션, 웹서비스를 만들 때 가장 먼저 마주쳐야 하는 아주 기초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ML은 무엇이고 왜 배워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감 익히셨죠? 이때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강의 동안 제가 이끌어 나가는 이 흐름을 아주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HTML은 제대로 배우려고 들면 이것도 책 한 권이에요. 근데 배울 것만 제대로 배우려고 들면 한두 강의로 압축이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라고 묻는다면 일단 HTML은 아주 쉽고요. 그리고 그 문법 또한 아주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정형화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들은 이 HTML 강의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HTML 파일을 딱 읽으면 어? 이거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HTML 문법이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HTML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쓰이는 것만 맨날 쓰입니다. 그래서 일단 HTML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뿌리와 줄기를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웹서비스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HTML 로직에 대한 이해가 바로 가능하실 겁니다. HTML이라는 큰 나무에 있어서 잔가지들이랑 잎사귀를 다 잘라내고 뿌리랑 몸통만 남긴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HTML이 뭔지부터 다시 한번 짚고 가봅시다. HTML은 문서입니다. 그것도 조금 특별한 문서예요. 뭐가 특별하냐면 이 HTML의 어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HTML은 뭐의 약자냐면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그이지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하이퍼 텍스트는 이름만 들어도 약간 느낌이 오시죠? 텍스트기는 한데 약간 좀 오지는 텍스트 좀 쩌는 텍스트 굉장한 텍스트 뭐 이런 걸 뜻하는데 정확하게는 뭐를 뜻하냐면 이 링크를 뜻합니다. 링크 링크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편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떤 순서대로 읽죠? 앞부분에서부터 뒷부분 순서로 읽죠?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근데 인터넷을 서핑할 때 우리는 좀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는 인터넷상의 어떤 글을 읽고 있다가 어? 이거 좀 흥미가 가는데? 라고 해서 딱 클릭한 번이면 곧바로 다른 문서로 확 넘어갈 수 있고요. 그 문서를 또 읽고 있다가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네이버 기사가 갑자기 눈길이 끌려 그러면 그거 한번 클릭해주면 또 휘릭 넘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링크를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 링크를 클릭만 하면 다른 책으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링크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을 명시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이퍼 텍스트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 겁니다. 사실 이 링크가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어떤 수순이나 방식을 바꾸고 또 오늘날의 HTML, 나아가서는 인터넷까지도 있게 한 어떤 장본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링크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마크업 랭귀지는 뭐예요? 어? 이 마크업 랭귀지는 일단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사족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마크업 랭귀지, 즉 HTML은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밍 랭귀지랑은 좀 달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굳이 깊게 들어가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여담이지만 딱 두 손 허리에 올리고 나는 HTML로 코딩해, 나는 HTML 개발자라고 하면은 상당히 부들대는 개발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좀 놀려주세요. 아무튼 일단 HTML 파일을 한번 작성해보죠. 보통의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배워야지 작성이 가능하지만 이 HTML은 문법이 너무너무 쉽고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하면서 거꾸로 문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HTML 파일을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1번, 메모장을 켜고요. 2번, 아무거나 치고요. 3번, 인코딩을 utf-8로 저장을 하고요. 4번, 확장자를 .html이라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 인코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게 HTML 파일입니다. 웹 브라우저, 즉 크롬은 이 HTML 파일을 웹 서비스로부터 받아주고 내 컴퓨터에 있는 HTML도 열어주고 내 컴퓨터에 있는 혹은 내 웹 서버에 있는 HTML 파일을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HTML 문서를 웹 서버로 보내고 싶다고 한번 해봅시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 문서를 인터넷이라는 전철 위에 브라우저라는 기차를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 만약에 제가 이 문서를 보이는 그대로 쳐가지고 인터넷에 딱 전송을 하면 서버는 이 문서를 이렇게 생겨먹은 그대로 인식을 할까요? 아니니까 물어봤겠죠, 그죠? 사실 이렇게 그대로 쳐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모장을 켜고 이 문서에 생겨먹은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쓴 다음에 인코딩을 utf-8로 하고 확장자를 .html이라고 저장을 한 다음에 브라우저를 통해서 슝 인터넷으로 보낸다고 해도 불행위도 서버는 이 문서처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마치 이렇게 받아들여요. 보노보노 ppt처럼 그대로 줄글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서를 인터넷이라는 전철로 보내기 전에 이거는 제목이야 여기는 사진이 있어 여기는 링크도 있어 아 그리고 이 글씨는 굵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설명을 달아줘야 돼요. 말하자면 꼬리표를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웹서버로 보내줘야지 서버는 비로소 아 이거 제목이구나 아 여긴 사진도 있었구나 아 몰랐는데 이건 굴신도 굵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이 문서를 보낼 적에 하나하나 이 글이 어떤 글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심지어는 어떤 언어로 작성이 됐는지 일일이 다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백문이 불의일견이라고 한번 직접 해보죠.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달아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게 뭐하고 있는 건가 싶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과정 자체가 HTML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귀 조금 세워주시고 귀뿐만 아니라 눈도 번쩍 해주시고 집중해서 봐주세요. 일단 여기 있는 이 글은 제가 일단 막 쓴 겁니다.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이 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 그리고 속성에 한번 주목을 해주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의 일기부터 보죠. 오늘의 일기가 뭐죠? 제일 중요한 제목이죠. 그럼 여기다가 표시를 해줘야겠죠. 제일 중요한 제목이라고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친구들과 술 마신 날은 뭐죠? 이거는 좀 덜 중요한 제목이죠. 그죠? 좀 덜 중요한 그리고 바로 밑에는 사진도 있네요. 그죠? 사진도 있어요. 그죠? 사진 있음 근데 사진 있음이라고 하면 되나요? 아직 안 되죠? 사진 중에서 눈사람 사진 있음 눈사람 사진 이라고 써줍니다. 참고로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굉장하죠? 아무튼 오늘 친구들과부터 이상한 심보다 까지는 한 문단이죠. 그죠? 왜냐하면 오늘 앞에 두 칸이 띄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따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오늘부터 심보다 까지 한 문단 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부터 예정이다 까지 또 한 문단이에요. 한 문단 그리고 www.likelion.net 다음에 있는 여기는 한 문단이 아니라 그냥 줄 바꾼입니다. 왜냐하면 다음번 나오는 이 문장의 멋쟁이사자처럼 두 칸 떼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줄 바꾼 이라고 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지다의 어떤 브리즈라는 노래 제목이랑 그리고 치즈 이게 글씨가 좀 굵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것도 표시를 해줘야겠죠? 굵은 글씨 굵은 글씨 그리고 이것도 굵은 글씨 그리고 www.likelion.net 은 링크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표시 또 해줘야 돼요. 링크 그리고 링크만 하면은 서버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링크냐면 www.likelion.net 이라는 링크다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리스트가 나와 있죠? 오늘의 일과 1번 2번 3번 4번 이게 한 리스트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 굿일 헌팅 죽은 시인의 사회 데드풀 클레멘타인 이게 한 리스트죠. 근데 이 두 개의 리스트는 좀 다르죠? 뭐가 다르죠? 오늘의 일과는 순서가 있는 반면에 내가 좋아하는 영화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것도 다 따로 하나하나씩 기록을 해줘야 돼요. 서버는 바보거든요. 이렇게 기록을 하나하나 안 해주면은 서버는 오늘의 일과랑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전체가 하나의 리스트라고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의 리스트고 이거는 순서가 있는 리스트고 이거는 순서가 없는 리스트야 라고 따로 말을 해줘야 돼요. 몇 가지 이해 되셨죠? 제가 지금 작성한 이 문서를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마킹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큰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겠어요? 정답을 드리자면 글 그리고 글을 감싸는 틀 그리고 가끔씩 틀에 붙는 부가 설명 이 세 개가 제가 마카로 표현한 어떤 부가 설명에 대한 공통점이겠네요. 그쵸? 그리고 제가 마카로 표시한 정보를 정말 크게 나눠보자면 글을 감싸는 틀 그리고 가끔씩 틀에 붙는 부가 설명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네요. 몇 가지 이해 가시죠? 자, 이거를 그대로 HTML 용어로 바꿔보자면 글 태그 속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HTML의 사실상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어? 에이, 이게 어떻게 진짜 전부예요? 과장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과장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정형화되어 있고 이 세 개만 알면 이 세 개의 형식만 알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거 뭔진 몰라도 일단 HTML이네? 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 이거 일단 HTML이네? 라고 가우뚱하신 순간 그냥 인터넷 때려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 원리에만 집중을 해보자고요. 나중에 모를 때 언제든지 찾아보면 되고 그게 한 번 두 번 되다 보면 눈에 있게 되고 또 한 번 두 번 쳐보다 보면 또 손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직접 손으로 쓴 이 손글씨는 어? 여러분들이 알아보기가 좀 힘들 테니까 인터넷상 그 자판으로 쳐보자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문서를 그대로 HTML의 코드로 바꿔 표현해보자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이 글에 대한 틀이 태그인 것이고 가끔씩 등장하는 이 틀에 대한 설명이 바로 속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글 자체가 꾸밈을 받는 대상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럼 이 태그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근데 딱 봐도 느낌이 오시죠? 여기 있는 이 태그들은 지금 보고 외우려 들지 마시고요. 지금은 그저 아, 저렇게 작동을 하는 거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충분히 익힐 시간을 제가 따로 드릴 거예요. 자, 오늘의 일기 즉 가장 중요한 제목을 표현하는 태그는 H1 태그고요. 그리고 부차적인 제목을 표현하는 친구들과 술 마신 날은 H2 태그고 참고로 H3, H4 이렇게 태그가 쭈르륵 이어집니다. H6까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단락을 나타내는 태그는 P 태그 그리고 줄바꿈을 나타내는 태그는 BR 태그 그리고 굵은 글자를 나타내는 태그는 스트롱 태그 그리고 하나의 리스트 영역 전체를 감싸주는 태그는 LI 태그 그 안에 순서가 있는 항목을 나타내는 태그는 OL 순서가 없는 항목을 나타내는 태그는 UL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HTML의 아이덴티티라고도 할 수 있는 링크에 대한 태그는 A 태그이고요. 어떤 링크를 나타내느냐 라고 한다면 이렇게 속성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눈사람사진도 있죠. 이미지를 나타내는 태그는 이렇게 이미지 태그를 사용하고요. 어떤 이미지를 쓰느냐 라고 한다면 이렇게 속성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방금 전에 분명히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 라고 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제가 일부러 외우지 말란 뜻에서 빨리빨리 진행한 거예요. 지금은 태그가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문법적인 틀을 갖고 있고 속성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 구동원리에 집중하라는 뜻에서 일부러 호흡을 빨리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익히는 시간은 제가 아까 따로 드린다고 했었죠. 이거는 과세론 해드릴 거예요. 미안합니다. 미안할 거 없지. 여러분들이 좋은 건데 뭐 아무튼 HTML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잔가지들을 하나하나 하나씩 눈에 익히면서 배우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언급한 이 태그들을 하나하나 하나씩 열거형으로 외우려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리 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할 겁니다. 끝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실습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터넷을 켜시고 검색창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치신 다음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고 설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코드 에디터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는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주소창에다가 www.코드.com 코드카데미.com 이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코드 아카데미가 아니라 코드 카데미예요. 카데미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해당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고 인트로덕션 투 HTML 이라는 무료 코스를 100% 완주를 하는 게 바로 과제입니다. 이 코드 카데미는 뭐냐면 직접 멘토링을 받으면서 손으로 쳐보면서 코드에 대한 감을 익히는 온라인상의 코딩 교육 플랫폼인데요. 이 코드 카데미가 상당히 좋은데 아쉽게도 한국어 번역이 잘 지원이 되고 있지는 않다가 요즘엔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방금 드렸던 설명으로 어느 정도 감을 익히셨으면 과제를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러닝타임이 4시간인데다가 제가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 명 한 명 확인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과제를 굳이 내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첫 강의 오리엔테이션에서 말했던 것처럼 백문이 불여일 타라고 직접 손으로 쳐보면서 익히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 학습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HTML이라는 언어가 여러분들이 추후에 웹서비스를 런칭하는 데 있어서 아주 아주 중요하고 근간이 되는 바로 기초가 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초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기초라는 말을 조금 무겁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라는 말은 후딱 끝내야 돼서 기초가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가 아니라 빨리 대충 배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거여서 기초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고 또 가장 근간이 되기 때문에 기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HTML을 여기서 대충 하고 넘어가신다면 나중에 웹서비스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다시 이 강의로 돌아와서 수강을 하셔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인 만큼 중요하게 이 과제를 각자 알아서 잘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좀 길었죠? 저도 비 오는데 좀 무서운데 얼른 집에 가봐야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때 실습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